일단은... 아 빙거... 빙거라는 게임은... 켈베는 안 타요? 켈베가 없어서 못 타는데... 켈베는 안 타는 거.. 켈베가 없어서... 켈베는 안 타요? 켈베 chat 켈베가 없어서... 켈베는 안 타요? 코인 사서 까면 어때요? 응... 하면 되죠,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방금 하고 붓 떠들어네 또! 그거...보라... 영보드 캐서 붓 떠떴어! 뉴 떠...보여요? 또 떴어... 붓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 되는거죠? 자다가 잠이 나서 다시 왔습니다. 리하이어 쿠크님 아... 이거는 뭐로 사는게 좋아요? 830코인? 64000...캐시? 어...뭔 캐시야...정신차를 쓰잖아... 코인 몇개? 100개를 사세요? 아... 아... 코인 아까운데? 구입했어 구입했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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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급 하나 어디 현금 대고 830코인 100개 샀어 100개 샀어 10코인 절약이 아니고... 50코인 절약 아닌가? 아... 그러면 엔터시 누르기야 현금 만치의 가치가 있잖아 헉! 코트 필요없어 코트닉스인 줄 알고 심쿵했잖아 코트닉스인 줄 알고 심쿵했잖아 그 아이디를 안 준다면서요 황빈님 아니 코트닉스 많은데 아이디를 안 준다면서요 황빈님 그러면 조용히 해 요거는 로스트닉스인 줄 알고 오... 도착해 그런데 무제가 별로 안 뜨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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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무죄가 안나와 드릴 수 있다고요? 너 준다고 하면 내가 안받지 아니 혜자라며 뭐든 혜자야 이게 1개 할 때마다 내 8코인이 나오는건 아니야 이게 뭐 혜자야 이게 다 기간제인데 어이씨 예전 1개 둘 때 실제 돈이 나왔습니다 우와 혜자구나 커트레스 드디어 나왔어 우와 코튼 갖고싶었는데 대박이다 우와 나 코트레스 갖고싶었는데 어이씨 아 스토크 필요없어 고토넥스.. 아 셰프크 필요없어 백기사 필요없어 수현이 코튼 좀 믿어줘 응 안 믿어 안 믿어 와 코트.. 코튼도 파츠인가요? 파라곤 집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어 극제사? 극제사 없었는데 오 좋다 좋네 잠시만요 확인할게 있어 아니 이건 왜 선물이 안 돼 왜 저거 선물이 안 될까 그러니깐 선물 그니까 캐시만 가능하네 아 다 내놓으라고 하려는데 아 원래 코인으로 사는 건 선물이 안 돼요 아 다른 거 코인이 되던데 내가 봤는데 뭐 안 된다고 다른 거 봤는데 코인으로 된 거 선물도 봤는데 아 진짜 피곤하다 아 진짜 피곤하다 아 진짜 피곤하다 정날이에요 아 코인 선물 안 돼요 아 알겠어요 나 근데 코튼 헥스란 거 너무 좋다 코튼 헥스란 거 너무 좋다 코튼 헥스 받고 싶었는데 아 이쁜게 아아 코인 현금 다 되는 템에 다시 붓 탈걸요? 코튼이요? 그런가? 수연이 방송 실시하키면 동영상 따로 안 들어가지나요? 어 이거는 안 들어가져요 이.. 이 프로그램이 그걸로 해 놨어요 게임.. 게임용으로 해서 게임만 돼요 아.. 코튼에서 또.. 업그레이드 해봐야지 또 아 진짜 잘 온다 저 카트 칭찬 드리고 있는데 아.. 저는 제가 칭찬 안 날립니다 주영진이 반가워요 제가 치츄 안 걸어요 서른한 개나 봤는데 세 개가 다 까질까? 코트 레엄? 10 박아도 쓸만해요? 음.. 일단 이거 마저 서버가 한번 볼게요 이잉.. 아 맞다 음.. 아.. 코트.. 아.. 레어 파츠 달아야 되지 아.. 레어 파츠.. 뺄기 힘든데 30개 드럽게 압박해지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49 그리고 너구리님 루지 2, 3초만 가지고 뭘로 뽑았을까? 그러게요 될까? 운이 좋다구요? 왜? 운 좋은 거 확실해요? 나 운 좋은 거야? 그래요? 왜? 49 나온다? 안 나오잖아 39가 나왔잖아 야가 치죠? 죄송해요 응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전 코인 2,000개 쓰고 뽑았는데 그래요? 코인을 2,000개 썼다고요? 어? 이거 색깔이 이쁘다 Z 블루 페인트 complètement 미칼 아 49 더럽게 안 나오네 내 게임 차에 가동 얍 그렇지 아 49 나오라고 고 Ex- 잘 모르実 사구사구사구구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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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00키로 안돼요. 닷새 100키로 하나 또 샀다가 그랬다가 100키로씩 쓰자 어? 뭔 소리래 코트넥스 어디가서 코트넥스 코트넥스 똘똘이 스워뿐님 안녕하세요. 가이요. 아, 돼요? 100캐시에 10개짜리 있잖아. 어? 하루에 한 번밖에 못사요? 코트넥스 뭐야, 이거 또 안돼요? 한 개가 800캐시라고? 미쳤네 아, 진짜? 아, 진짜? 한 번밖에 안돼요? 아, 진짜? 나 몰랐네 헐이다 헐 나 몰랐잖아 아, 그럼 10개가 이게 끝이에요? 아, 49 안뜬다 으으, 49 안떠 아, 붓엑스 떠나왔나? 근데 5개나 있다고 붓 5개라고? 어, 나 붓 5개라고 코인으로 더 사실 그게 아까워 어? 아니, 코인이 안 뜨잖아요 코인이 한 번밖에 안 된다는데 어? 어? 뭐야? 된거야? 우와 우와 대박 됐네 됐네? 그것이 됐는데 나머지 이따 두 개 마저 쓸게요 아 나 안 나온다 생각해 와우 100개씩 쓰기 잘했지만 응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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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나리 잘했어요 아 붓이 또 들어왔네 또 들어왔어 이거 해볼까요? 응 시승 가야죠 이번에 스펙터 저거? 할거? 그게 뭐예요? 어 해봐야죠 해봐야죠 어... 커맨더 직구님 안녕하세요 저요 백살이요 누나가 좋아하는 피바면 80시간 흑우들이라는지 뭐 나는 뭐... 뭐 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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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피방에서... 하이깐... 아! 저 페인트 검은색 노란 고정이었구나 나 원래 또 페인트 노래하기를 몰랐네 어... 그러네요 물론 나도 후고 응 후고 응 후고 가보자 저 어떨... 어떨지 한번 터볼게 레어... 레어 퍼츠가... 되어 있어서... 어어... 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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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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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왜 이렇게 미끄러져요? 왜 이렇게 미끄러져요? 어어? 아 또 그 100개 까는 거 여기서 또 잘라 올려야겠네 아... 귀찮아 죽가 싸줘 이거는 자막 입히지 말고 해야겠다 차가 저 이거 뭐해 운전자가 주행이 쓰레기인데 코튼이 더 미끄러진다고요? 아... 아... 아 차 너무 가벼워 종이... 아... 종이 비행기 수준인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타요? 미쳤네 아... 이걸 어떻게 할 미끄러진kten? 아 뭐 근데 종이 비행기 수준인데 이거 맨티스와 느낌이 다른데? 아니야 훨씬 더 가벼워요 얘가 어허... 별론데... 이거 별론데...